확실히 코파일럿 기능이 강력해 보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이후에 출시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과 마이크로소프트 루프가 정식 출시된다면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가 활용될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채 GPT 관련하여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발표 영상이었는데 2주 만에 출시를 하여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용자들이 3월 30일쯤 승인이 나서 사용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승인이 안났는데 저랑 같이 신청한 저희 웹디자이너 분이 승인이 되셔서 어젯밤에 급하게 사용해보면서 디자이너분 입장에서 바라본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와 사업가 입장에서 이번 출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첫 화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템플릿들이 각각 컨셉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의 템플릿을 선택하여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유사한 스타일의 템플릿을 다시 생성해줍니다. 처음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인지 다른 것보다 가장 아쉬운 건 사이즈 선택이 세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사이즈 설정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건 AI가 글자를 작성해서 추천해주지 못해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처음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캔바에 달리 2가 접목된 느낌이었습니다. 텍스트를 치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들을 몇 가지 추천해주고 그 이미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이미지의 분위기를 제너레이트 이미지를 클릭해 텍스트로 입력해놓으면 AI를 기반으로 생성해줍니다. 기본 세 장이 만들어지며 생성된 이미지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마이 미디어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 다시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적절한 예시를 덧붙여 검색어를 추천해줍니다. 원하는 검색어를 클릭하면 기존 이미지에서 더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는 동안 아래쪽에 다양한 키워드들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나타나는데 예시 이미지들과 키워드들이 어떻게 조합되었는지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꼭 문장이 아니더라도 핵심 키워드 여러 개를 나열하여 검색하여도 원하는 분위기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토끼, 봄소풍, 놀이공원, 3D라는 키워드를 조합하니 키워드에 부합하는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미지 소스들을 합성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캔바나 망고보드 등 템플릿 기반의 이미지 편집 툴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미지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키워드만 잘 작성해주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여 템플릿에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만으로도 엄청난 업무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이미디어에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와서 다양한 스타일의 템플릿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커스텀 편집을 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게 되고 오른쪽 메뉴에는 또 다른 템플릿들을 예시로 볼 수 있고 선택하여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메뉴가 바로 코파일럿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엄청나게 밀고 있는 코파일럿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조종사의 역할을 해주는 기능인데 가운데 선택한 이미지와 템플릿 그리고 문구를 더욱더 다양하게 추천해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이 부분도 기존 캔바나 망고보드와 비교했을 때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왼쪽 메뉴에는 템플릿, 마이미디어, 비주얼, 텍스트, 브랜드 킷 기능들이 있습니다. 템플릿은 다양한 스타일의 템플릿을 추천을 받을 수 있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미디어는 컴퓨터, 폰, 구글 드라이브 등을 통해 원하는 파일을 추가할 수 있고 검색하여 생성되었던 이미지들도 자동 저장이 되어 있어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은 사진, 도형, 아이콘, 비디오 등 다양한 소스들을 추가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원하는 제목, 구제목, 본문 기본 텍스트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고 아래쪽 예시의 다양한 글꼴 조합을 선택하여 원하는 텍스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키트는 폰트와 바탕색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전체적인 스타일을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사이즈 선택이 세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팔레트처럼 만들어져 있는 브랜드 키트를 클릭하면 기존 템플릿의 색상이 자동적으로 조합되어 변경되고 사용된 이미지를 클릭하면 필터 효과와 세부 조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배경 제거, 배경 흐림 효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깔때기 모양을 누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에 공지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사용법을 다뤄봤습니다. 우선 직접 저희 웹디자이너분이 사용을 해보면서 아직은 템플릿이나 다양한 한글 폰트를 지원하지 않아서 아쉽다는 평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투자하고 출시된 제품들의 특징들이 우선 출시하고 피드백을 받아 빠르게 개선해 나가고 있기에 이 부분 또한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코파일럿 기능이 강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바로 SNS에 업로드되는 기능 또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캔바나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출시 소식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도 급하게 출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능들을 써보고 웹디자이너분은 오히려 디자이너가 사라지기보다는 더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서 더 많은 작업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캔바보다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기능적인 면 그리고 업데이트될 내용들로 봤을 때 따라잡는 것 또한 시간 문제일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저 또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출시로 가장 수혜를 받을 분들은 아예 디자인 역량이 부족하신 초보자분들과 중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수혜를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이후에 업데이트되면 더 놀라운 기능들이 구현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이후에 출시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과 마이크로소프트 루프가 정식 출시된다면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가 활용될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